네 어벤져 전략회 6월 25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6.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오늘은요 대구에 있는 백스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대구의 다부동 전투 이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졌더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정말 모든 게 다 밀려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다가 결국 우리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 같습니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정말 많은 순국 열사들이 오늘 숨져갔던 피를 흘렸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.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정말 조국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.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 북러 조약까지도 체결했죠. 사실은 예전에 없어졌던 이 자동개입 조항 이것도 지금 이번에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.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.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특히 북한이 지금 저렇게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만약 이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아마 이해찬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. 이재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. 아니 그냥 이해찬은 나비효과라는 말도 모르나 보죠. 그러니까 이게 세계는요. 글로벌 시대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의 세계입니다. 상호의존. 상호의존성이 그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게 지금의 특히나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또 다른 거 아니에요. 디지털 영토는 사실 국경에 없지 않습니까.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참 그 어제 구속기 시대나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어디 섬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. 세계라는 게 지금 모두가 다 연결돼 있죠. 어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어목한 국제적인 현실입니다. 더군다나 우리 6.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했습니다.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숨져갔습니다. 그거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과 감사.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.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동맹국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동맹국들에 있는 최근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6.25 참전용사의 손녀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직접 이번에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와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보니까요.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전 나라에 에디오피아 나라에 심장병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딱 4명밖에 없답니다. 그래서 이 수술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수천 명이나 된대요. 그런데 이번에 6.25 참전용사들 손녀를 우리가 국가보험보에서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. 바로 이게 우리가 보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이 보헌이 특히나 전쟁을 치른 나라로서 이 보헌 이거는 국가의 특히나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이 보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최상병 문제도 보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또 나라를 위해서 했던 제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가지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원인 규명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며칠 전에 정청내가 주도하는 법사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해병대 30년 동안 근무했던 해병대 사령관들을 갖다 앉혀놨고 일으켜 세우고 나가 10분 동안 나가 있어 손 들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피가 끓었습니다. 어떻게 저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정말 저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의회에서 저런 식의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미국도요. 이 보훈에 있어서는 좌우 공화당 민주당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늘 미국은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양보와 배려 존경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도 그 보훈 문제만큼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청내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. 왜 안 갔냐 하면 정청내가 학생 시절에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주한미대사 관절을 담을 타 넘어갔습니다. 그것 때문에 구속이 돼서 결국 군대가 면제가 됐습니다. 밖에 나가 손 들고 있어라는 박지원도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. 정말 참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군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앉으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이 느꼈을 참담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정말 이렇게 저들에게 다수의석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따뜻하게 됩니다. 자 화성 참사 화성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 화재가 어제 정말 큰 충격을 아마 여러분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. 23명의 시신을 모두 오늘 찾았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상당 부분 수가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중국 동포라고 그래요. 여기서 아마 이 일을 하시러 오셨다가 크게 아마 이번에 피해를 당하셨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번에 꽤 있다고 합니다. 17명이 여성분이고 남성이 6명 분들. 참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인데 그때 화재 현장을 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게 배터리 폭발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당시에 그 실내 내부를 찍은 건데요. 저기 하나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. 저 연기 하나가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그냥 사람들이 보면서 돌아가는데도 저렇게 지금 불이 급작스럽게 막 퍼집니다. 이게 연기 보십시오. 지금 이만큼 옮겼는데 저렇게 지금 연기가 퍼지고 있어요. 이게 리듐 건전지인데요. 이 리듐 건전지가 물에 닿으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고 그래요. 우리가 보통 전기차에 쓰는 게 리듐 이온 배터리고요. 이거는 리듐 배터리인데 주로 전기 계량기라든지 군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포장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. 여기 3만 5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기 하나에서 딱 저게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빠바박 터지면서 불이 급속도로 수십 초 만에 그냥 완전히 연기가 다 저기를 휩쓰면서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거의 다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물로 끌 수가 없답니다. 물을 뿌리면 더 폭발한대요. 그래서 원래 이걸 뿌리는 특수한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관련된 법이 없답니다. 이걸 갖춰야 될 관련된 법이 전혀 없대요. 그리고 지금 이걸 끌려면 소방소에서 모래를 뿌린다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약품을 뿌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관련법도 전혀 없대요.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즘 배터리 쓰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저는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. 정치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또는 또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참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어제 한동훈 위원장 후보를 비롯해서 원희룡 후보도 아마 현장에 찾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참 이국에 오셔서 좀 돈 벌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참사를 당한 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 저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네 명의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섰는데 각자 보니까 좀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와 청년들에게 좀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지금 나경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희룡 그다음에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전통보수들에게 좀 소고력을 하셔야 되겠다.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은 핵 보유 문제를 놓고 서로 또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의 분석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이 칭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혼자 아마 이재명 혼자 나설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 이야기와 함께 참 국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장면들 오늘 또 정청냅니다. 이 이야기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